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에이트 조정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할 것은 어떤 거냐면은 주말에 어떤 정보들이 올라왔었습니다 어떤 프린터가 대량으로 해킹이 됐다고 해서 트위터에 계속 올라왔었어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도 국내 언론에서도 이렇게 뉴스를 보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 쪽에다가 요거 정보들을 번역을 한 것들을 같이 올렸는데요 요게 이제 어떤 해킹했던 그 히스토리를 이렇게 어떻게 올려 듣는 정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해킹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하고 나눔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은 요거를 이제 뭐 영어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영어를 하나하나 해석하면 좋겠지만은 우리한테는 이제 구글 번역이 있죠 구글 번역으로 한번 돌리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 페이지를 한번 번역을 해보고 번역을 하더라도 대충 잘 나옵니다 네 잘 좀 나와요 그래서 전체 이제 프리텍 해킹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해킹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트위터에서도 수많은 리트윅과 지금 막 서로 댓글들이 달리고 아주 난리입니다 네 난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디즈니 버전을 계속 이제 보다가 심심해서 해킹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쇼단입니다 제가 항상 쇼단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범죄자들이 쇼단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쇼단에서는 모든 어떤 프린터 기기들 그 다음에 IoT 제품들 그 다음에 관리자 관리자 어떤 인증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기기들의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공간들이 쇼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도 이 분 같은 경우도 쇼단을 이용해가지고 전세계 프리터 해킹들이 뭔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약 한 80만 개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자기도 당황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포트 9100에서 실행되고 있는 5만 대에 대해서 이제 목록들을 다운을 받은 겁니다 이 목록을 다운 받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가입을 하시면은 유료 가입을 저번에 한번 5천 원 주고 유료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블랙프라이드 때 그 정도 하면은 이 5만 대 프린터 정보들을 한 번에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데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조금 프린터를 할까라고 고민을 한 거죠 그다가 이제 프린터에 새겨질 그런 정보들을 이 패스피 쪽에다가 우선에다가 이제 백업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다가 하면서 아마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사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2018년도 11월 30일인가요 이 정도 했으니까 이거 해킹할 때 쯤에 여기다가 백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놓은 것이고요 이제 프린터를 이쪽으로 이런 사례들을 텍스트로 뽑아내게 하는 것이죠 뽑아내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를 연결을 하고 이제 도구가 인사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는데 그것들을 요거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애였었어요 한 1, 2전 전부터 나왔던 것이고 프린터 이스프레이트 이제 공격토구 툴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린터 어떻게 보면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IP가 접속되어 있는 그 프린터들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로 공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요것으로 점검한 여러분들도 요걸로 지금 현재 모이킹할 때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도구가 저도 예전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인증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애들이나 여러가지 이제 프린터들 9100번드 TCP 포트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그런 프린터들을 점검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프린터들이 이제 점검이 되고 요것이 실질적으로 접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스크립트나 pjl, pcl 방식의 형태들도 다 이제 여기서 점검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요 도구들을 사용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요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배시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스크립트를 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다운로드 받았던 이 다운로드 받았던 이 목록에다가 이 커멘트 자기가 늘 커멘트들을 넣어가지고 스크립트를 돌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취약점 여부들이 이제 판단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커멘트점 txt는 뭐가 들어가 있냐 말 그대로 요 취약한 ip 정보를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이 pdf 파일, message.pdf 파일 정보들을 프린터하는 그런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쇼단을 통해서 이제 5만대 정도를 지금 현재 대상들을 목록을 한 거잖아요 그 5만대 대상으로 자동으로 다 접속이 돼가지고 점검을 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외부에서 어떤 관리자 어떤 인증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서버의 공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이미지를 또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친절하게요 이렇게 올려놔면은 내부에 지금 현재 시스템의 커넥션이 된 다음에 프린터 명령어를 때리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해크드하고 나오고 다시 또 다른 ip 만약에 이게 앞에는 이제 목록인 것 같아요 목록 아이디 정보인 것 같고 그래서 이쪽으로 접속하고 때려 접속하고 때려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프린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대 이제 프린트가 이런 식으로 아까 패스빈 쪽에 올라왔던 이런 것들이 프린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각종 언론 쪽에서 해킹이 됐다고 이렇게 뜨게 된 거죠 그러면서 되게 유명인사가 된 거죠 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트위터 정보들을 이제 쭉 리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댓글 사항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범죄를 한 거지만은 범죄를 한 거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좀 응원하고 있는 그런 댓글들도 조금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들 가지고 제가 조금 여러분들하고 나눔을 가지고 싶어서 쉽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트위터들 보다 보면은 트위터 정보들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정보들을 빠르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선생님 ット